걸그룹 보는 거 완전 싫어요? 네. 다 노출된 상태로 야한 춤 추니까 그게 싫어요. 다 노출된 상태로 야한 춤 추니까 그게 싫어요. 아니 아까 엘씨 언니는 노출 안 했잖아요. 근데 춤이.. 아 미안해요. 추미 체리해 보면서 걸그룹 나오는 거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어 그렇긴 한데 저랑 얘기할 때는 일자 눈썹이고 그런 거 볼 때는 눈썹이 대각선이어가지고 눈썹이 대각선이어가지고 아니 거봐요! 아니 거봐요! 아니 거봐요! 아니 거봐! 저기 슬비야 그러니까 아빠랑 아빠가 슬비랑 얘기할 땐 눈썹이 일자인데 근데 그런.. 어떻게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? 올라가 이렇게! 이렇게! 집중해서 보니까! 올라가 이렇게! 이렇게! 집중해서 보니까! 운영해주는 마음에서 집중해서! 1분이라도 한 번 올려봐요! 1분이라도 올라가는지 제가 오해하는 건지 슬비가 올려봐요!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해요! 할래 다 할 수가 없어요! 안 올라가는데 아빠는 써? 미치겠네 진짜 그럼 아빠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봐도 괜찮아요? 뉴스나 세상에 이런 일이나 동물농장이나 동물농장! 아니면 예쁜 사람 많이 안 나오나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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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진짜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고 둘은 몰라요? 하나도 모르고 둘은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둘은? 저희들 들어가봐! 하하하하하하 슬비야 가봐! 예쁜 사람 안 나오나 언니 정말! 못 보겠지! 아빠가 2프로 봐야 돼? 안 봐야 돼? 언니 지금 보니까! 안 봐야 돼요! 그치? 안 봐야 돼요? 안 봐야 돼요? 예쁜 거지? 언니도! 아 그게 아니에요! 아 그게 아니에요! 하하하하하하하하 추우기. 아빠가 날씨 일기예보 보는 거 어때요? 이쁜 누나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? 그냥 소리만 들으면 돼요.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. 아니 근데 아까 개그콘서트는 왜요?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누가 신경이 쉬워요. 김지민. 이쁜. 이쁜. 김지민이만 안 나오면 아빠는 개그 콘서트 많이 봐도 돼요? 여자들이 안 나오면 다 여자들? 네 오나미는 괜찮아요? 네 네 그냥 흙을 보러 봐요 옥지나 해서요 아빠가 마트 가서 속옷 광고 봤을 땐 어떠했어요? 마트에서는 물건을 팔아야지 왜 사람이 직접 속옷을 입고 광고를 내는 게 싫었어요 광고를 왜 내는지 여자가 광고가 나오는 게 그런 생각은 못 했다 말이 된대 어린애들 보면은 슬비가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데 광고를 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싫어요 상상만 해도 싫었어요? 그때 엄마도 같이 있었어요? 대답을 해주세요 엄마 있었어요? 예 저도 있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도 봤고 보고 있었고 별 신경 안 썼거든요 엄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슬비는 왜 그게 더 걱정이 돼요? 만약에 아빠가 그런 걸 너무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엄마랑 좀 싫어할까 봐 걱정이 돼요 아니 아빠가 집중해서 본다고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아빠랑 만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아니 아까 아빠가 그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 드라마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? 어 그때 바람 피우는 걸 보면은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상상하게 돼요 바람 피우는 걸 상상하게 돼요 오 어떻게 해 그게 드라마 영향이 컸구나 아 이래서 시청 지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잖아 어머니 같이 외우겠어요 이거 나도 안나 Avenue 파악 그리팀 야